자 이거 목련입니다 하얀 목련이 필때면 생각나는 사람 여기가 하얗게 아니고 약간 보면 여기 좌측이 납니다 밑에 보면은 이것도 목련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목련 뭐 핑크 목련 뭐 이산이가 또 뭐 여섯개 달려 목련 언어커리 찌는 목련 일본사람이 고갓고 고붓이랍니다 별 목련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꽃말은 숭고한 정신 보유함 이거 보면 나는 항상 그 양현 가수님의 하얀 목련이 필때면 생각나는 사람이 뭐 조양남 가수님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목련 그 노래를 잘 모르겠고 한번 촬영해 볼게요 전달 이거 많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다시 촬영해 볼게요 아 진짜 많이 하얗습니다 결핀것도 있고 만에 핀것도 있고 감사합니다.